선생님 가령이 뭐냐고 묻지 말아요 확실한 건 나도 몰라요 양팔을 안 가도 눈물을 흘리고 드라마도 보지 못한 겁니다 왜 그럴까 선생님은 이미 다니잖아요 내가 죄가 많아서 아픈 거라면 한 세상 다른 사람 묻고 사는 죄 선생님 선생님 의사 선생님 주사한대 관로와 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위사 선생님 위사 선생님 주사한대 놓아 주세요 어디가 없던지 묻지 말아요 밤낮으로 자르니까요 백문이 잠그면 답답해지고 장도 제때 자지 못한다 왜 그럴까 선생님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죄가 많아서 아픈 거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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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세상 다른 사람 묻고 사는 죄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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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사 선생님 주사한대 관로와 주세요 주사한대 관로와 주세요 아멘